대통령실이 세종 제2진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이라며 관계 부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기자 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고, 2021년 대전 충청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 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